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시장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주택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주택 구입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진로 앱을 열고 차선의 주택가격을 확인하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택시효 증가와 급등하는 모기지 이자율은 주택평균 매매가를 지난 3년도만 27.7%나 올렸습니다. 현재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쟁으로 인해 7% 이상으로 상승하였죠.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4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지갑 하락 예상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 여력이 너무나 봐서 지갑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2024년 말까지 주택가격이 5%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주택 재고가 많지 않더라도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잠재적 하락을 예측하는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은 무디지의 분서가입니다. 분서가들은 최근 CNBC에 주택 조정 종료를 축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주택가격이 2023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3.5% 하락할 수 있다고 말하다. 지갑 상승 예상 안타가게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진로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주택가격이 4.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부동산중개인협회 NAR는 2024년에는 가격이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유는 지난 여름 주택 불황은 끝났다고 대담하게 주장하기도 하다. 일부 대형 은행들도 가격 인상을 예상하고이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2024년에는 1.9% 2025년에는 2.8%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주택공부가 높은 이자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고 개인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한다면 주택 구매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낮은 주택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재고 제약을 능가하여 가격이 약간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나 낮은 주택 재고에 대해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주택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에 대한 쇼핑 모든 대출기관이 귀하의 재정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필요를 충족하고 가능한 최고의 모기지를 제공하는 모기지 대출기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하고 좀 더 저축하세요.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할 때 20%를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해져에 저축하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부채 상환, 부채 의무를 낮추면 더 나은 모기지 조건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적거나 자동차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경우 더 나은 이자율을 받거나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으며 내년에 가격이 하락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재정 상태를 잘 관리하면 주택 구입을 향한 움직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브로커 주강입니다. 또한 나구나 우주에서 12년 이상 거주하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상세히 논의하고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부담없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집을 찾고 있는 저의 구입자들이 귀하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문성을 살려 믿음과 신용, 성실로서 귀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상세한 상담과 함께 귀하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재계 562-888-0099로 연락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 부동산 브로커 주강올림